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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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보유하게 됐다. sm은 이미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재팬 이하 sm재팬을 통하여 키이스트의 일본 내게 열사이자 jasdaq 상장사인 da의 주식을 인수 이 대주주가 되면서 키이스트와 연을 맺은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이번 인수를 통해 키이스트는 sm엔터테인먼트 그룹에 통합되며 기존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s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맞물려 배우들의 보다 폭넓은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이스트와 da가 영위하고 있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한류미디어 사업 팬클럽 및 공연이 벤트 사업 등은 sm의 오랜 노하우 안에서 더욱 강력하고 폭넓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키이스트의 기존 사업 부문과 함께 스타 음악 mcn ucg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도 한국 일본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sm 신주 인수를 통해 sm의 주요 주주가 된 배웅주는 sm그룹의 마케팅 및 키이스트의 글로벌 전략 어드바이저로서 활동하며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다양한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총괄 사장 ccso은 이번 인수 및 제휴에 대해 이미 dda에 대한 투자를 통해 sm그룹과 키이스트 그룹은 다양한 제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 하나의 그룹으로 재탄생하면서 키이스트와 디지털 어드벤처의 강점을 더욱 살려 최고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및 한류미디어 회사로 발전시킴은 물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스타 및 mcn ucg 콘텐츠 기반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글로벌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회사들과의 투자 및 제휴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의 인수 및 제휴는 바 URL은 https//ad.hani co.kr//realmediaea slash ads slash adstream 밑줄 jx.ads slash www.huffingtompost kr.rm 밑줄 pg 밑줄 태그 골뱅 em iddre window.realmediaia 밑줄 p arams join.바 div는 d-o-c-u-m-e-n-t-e-l-e-m-e-n-t-b-i-i-d adid to 바 이프레임는 async 로아다드 url 1.1.div.r-e-m-o-v-e-a-t-t-r-i-b-u-t-e-i-d 정정제보 제보 팩트 실수나 오타 등을 허프포스트에 제보하기 성함 이메일 정정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선자가 남았습니다 모닝뉴스레터 가입보내기 취소 if 윈도우 젤리 달러 다큐먼트 키업 펑션 2.if 2.koicoase disappointment leer popup dollar popup overlay f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